안녕하세요. 메타포라입니다. 저희는 이제 철골조 회사인데 저희는 이 큐브를 이용한 볼트 체결 방식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브들을 이용해 가지고 H빔과 기둥을 연결하여 볼트 체결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조립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면은 정해진 치수대로 제작한 걸 그대로 가져가서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제작을 하시는 분들 외에도 일반인분들도 작은 사이즈는 쉽게 조립할 수 있게 시스템이 디자인되어 있고요. 저희 골조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한 중소형 상가부터 해가지고 커다란 상가들도 제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농막 같은 것도 조면만 보내주시면 원하는 대로 주문 제작이 가능한 프리컷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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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